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전 의원, 코인 거래했다가 지난번에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한때 99억원까지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다른 계좌로 연결시키고 이런 등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그 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코인 발행 회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투자를 했다, 투기를 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한 부분, 그까 코인 거래의 규모가 100억대 가까운데 이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받았는데 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벌을 받으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격하게 비탄했습니다. 뭐 X라고 하면서 무슨 무슨 X 등 하면서 언론 보도, 그 당시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이런 지금 김남국이 자신의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도 김남국이가 코인 거래를 했다. 화장실에 가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거래도 출석률 20%, 아예 30% 또는 안 나온 X들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거래도 비판해야 되고 출석률 20, 30% 또는 아예 안 나온 자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라고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자기들은 나머지들은 선배들하고 술 먹으러 그러니까 너 상임위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고 김남국하고 또 다른 후배 이렇게 해서 의원들 한 두 명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김남국이가 가상화폐 이걸 가지고 막 비판하는데 오히려 거기 가상화폐 투자했다고 출석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에 온 신경을 다 썼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니까 우리 보고 후배라고 남아있으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술 먹으러 갔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보면 우리가 항상 패거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운동권들이다. 뭐 이렇게 선후배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조폭 집단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너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이런 뭔가 쫙 지휘체가 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김남국의 이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술 먹으러 가고 우리 보고는 상임이 지켜라. 상임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 비만 안 되니까 나머지는 술 먹으러 갔다. 이 폭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 투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악마화했다. 뒤로는 기자고 의원이고 투자 방법 알려달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기자고 의원들이고 김남국에 가서 가상화폐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을 알려달라. 이럴 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김남국에게 투자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자 이 의원들이라면 이게 국민의힘 의원일까 아닌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남국에 가서 감히 상대방에서 투자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김남국 보고 막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야 어떻게 투자하면 돼? 어디 투자하면 돼? 얼마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진짜 위선적이고 더러운 놈들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김남국이 지금 열을 받았는지 자기 당에 있는 의원들 보고 자 이 엑스놈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면서 자 이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하는데 가상화폐가 뭐가 나쁘다고 그러면서 자 내일 때 가상화폐 투자하는 방식을 알려달라 하고 자문을 구해온 자들. 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 더러운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상임위원회 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어라. 끝까지 우리는 숨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갔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이가 법사위에 있었으니까 법사위에 있던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최강욱도 법사위에 있었고 누구누구 법사위에 있었고 그리고 최강욱이가 김남국 보고 자 이게 뭐 짤짤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들 세계는 그야말로 뭔가 위계지수가 쫙 잡혀있는 그래서 이게 국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정점으로 하는 조폭집단처럼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자들이 각종 비리 혐의가 있는 자들이 그저 이재명이 나타나면 어깨를 쫙 내려뜨리고 허리를 90도 굽히고 형님 하듯이. 이런 집단이 무슨 정치 집단인가. 민주도 없고 그리고 자유도 없는. 그렇게 이재명이 지시하면 딱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그야말로 뭔가 조폭집단 비슷하다. 그리고 동아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큰형님 장한형님 쭉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무슨 이재명 가면 그 개딸들이 막 환호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위계를 다 만들어가지고 누구보다는 누가 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쪽에 반발한 걸 대비해가지고 맨 막내인 장경태 보고 장경태 퇴장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쪽에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나면은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3명까지 퇴장시킬 수 있다. 이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가.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장경태를 그 양말로 자기 밑에 있는 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경태 보고 이렇게 싸우라면 또 싸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자율적인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김남국이가 폭로한 것처럼 자기들은 술 마시러 가고 우리는 상임이 남아있으라 해놔 놓고 또 주식투자 코인투자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직접 물어놔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김남국이가 탈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코인 욕을 하면서도 코인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김남국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기사가 하나 되어 있는데 김성원,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죠. 판사 출신인데 김성원이가 계속 허설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바로 김성원이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지금 보니까 검찰이 조사를 받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문재인 때 코로나 한참일 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평소 김성원이 마계관 사회로 알려진 브로커 양모 씨에게 국내 바이오업체 지사, 바이오업체 지사의 설립자인 강모 교수가 브로커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브로커, 코로나 치료제. 검찰은 김성원이 브로커 양세 요청을 받고 당시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실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브로커에게 제약회사가 돈을 건네주고 이 브로커는 9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강립에게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김강립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성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으로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다. 로비한 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분석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가지고 온갖 과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온갖 갑질을 하고 천하의 정의로운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 했던 자들 조금 한꺼품만 비껴보니까 비리가 투성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남국도 그렇고 김성원도 그렇고 이들 모두가 사법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